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두운 분 또 이렇게 어려운 분 계시다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환하게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참된 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3년 6개월 동안 고생한 모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참된 심이 필요 없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깜짝이야 누가 하나 손을 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찌 된 건가 물어보니까 자다 갔겠대 자다 갔겠대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니고서는 나는 진짜 참된 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다 될 거예요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 삶의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생태계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SNS라든지 모든 24시간 동안 다 월킹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쉼이 없어요 데이터 연구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의 데이터가 지난 30년 동안의 데이터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지난 30년 동안의 빅데이터는 말로 다른 소식이 많고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그러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나타날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난 30년보다 더 많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침이겠어요 생태계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전도서 말씀 전도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다니 이것도 아멘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24시간 계속 움직이니까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더더군아 해외에 있는 사람들 너 한국 처음이지? 그거 온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건 대한민국은 밤이 불야성이에요 밤이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 이 민족이 저는 그 신학교 3학년 때 목회학이라는 페스토럴 미니스트리라고 목회학을 하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스트레스와 짐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의 강도를 스트레스의 강도를 매기는데 최고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언젠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먼저 이렇게 주님을 부름받거나 또 배우자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가 최고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5.5점 그런데 동일하게 결혼도 스트레스 5점이에요 좋은 일도 똑같은 짐이에요 자식이 태어나도 스트레스가 4점인가 그러니까 그 총량자가 30점이 넘으면 사람이 나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우리가 참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참된 힘의 은혜가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힘이라는 DNA를 넣어 놓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실 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세계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모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맞습니까? 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힘에 대한 하나의 롤모델 역할을 해주셨어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힘이 필요했는데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더 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시는 특별한 힘을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는가? 한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두 제도를 한례를 행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정체성이 뭔지를 확고하게 인식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한례를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둬가지고 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힘이란 것은 이 힘이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멍때리기를 하는 것이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육신이 회복하는 것만 정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힘에 대한 개념은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냈죠 뭐라고 해야 고백했냐? 참회록에다가 앞에 서두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의 힘을 얻을 때까지는 진짜 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 안에서의 힘이 아니고서는 참된 힘이 없다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왕궁에 있어도 몰디브에 모히또, 모히또에 있는지 몰디브에 있는지 모르지만 몰디브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영이 쉬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힘이 없는 거예요 왕궁에 그 최고로 멋있고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왕궁에 암투와 모략과 중상과 오만가 다 있고 왕비열전 여인들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힘을 주신다 그랬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리포 감옥에서 태장을 맞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마음의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왕국에서도 모시는데 몰디브에서도 모시는데 감옥에서도 힘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참 힘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힘에 대한 영안을 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범 11장 28절 30절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내가 내 일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거나 복음서도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와 있을까 마태복음에만 이 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까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자 누가는 의사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우리 예수님 제자 요한 그리고 마가 이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비해서 이 마태의 삶의 환경이 참 힘이 필요한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는 뭐 출신이죠? 세리 출신이죠 당시 유대인의 세리는 다른 건 몰라도 돈 버는 건 보장이 됐었어요 돈은 좀 벌었는데 나중에 그의 삶의 어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절마적으로는 매국노야 갑자기 또 사투리가 튀어나오죠 마태는 매국노야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는데 마태가 9장에서 오늘 앞에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정체성 회복을 난 다음에 삶이 변하고 난 다음에 마태가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짐들이 벗겨지고 완전히 새로운 참된 안식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또박또박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태가 경험한 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어서 11장 30절 뒤에 그 다음 뭐에 12장이에요 30절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 12장 1절인데 12장에는 바레세인과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바레세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이 친구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쉬고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요 그 마음에 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싸이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경직 목사님하고 그 다음 조용규 목사님 설교를 내가 가끔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용규 목사님은 강단위에서요 한 번도 남을 치는 설교를 하지 비판하는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영적으로 마음에 풍요로운 거 뭐 있어서 그런지 비난 이러면 강단위에서 남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저분 좀 쉼이 없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난은 안 하더라도 아 나 섭섭해 며느리 볼 때마다 너무 섭섭해 그런 시어머니가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사이 볼 때 섭섭해 장모도 마음이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쉼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태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쉼을 말씀할 거예요 두 가지 쉼을 몇 가지 쉼이에요? 두 가지 쉼을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쉼이냐 주어진 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말 안 해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쉼이라고요? 주어진 쉼이에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쉼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하면 내게로 오라 나아가기만 하면 얻는 쉼이에요 나아가기만 하면 순전하게 마음을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특별히 어떤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로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기만 하면 주시는 쉼이에요 이 안아주신 본당에 오늘 앞에 예배들 일부, 이부 드리면서 수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데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 이 예배 나오기만 해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쉼인 줄로 확신합니다 희한한 쉼을 주시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근데 나오기만 해도 쉼을 주시면 그게 될까? 여러분 앞에 11장 25제로 오면요 이걸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주님을 숨기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믿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요 어떤 사람에게 쉼을 주신다고요? 수고 무거운 짐인 자들에게 이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수고하다는 말에는 노동으로 쇠약해지고 지쳐있다 지쳐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당시에 율법의 전통적인 굴레에서 막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오기만 하면 쉼을 주실 것이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아담이 부담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기쁨으로 일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할 때 아담이 기뻤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범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고통과 가시와 짐과 그 다음에 쉼이 없는 그런 힘든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불순종을 통하여 파괴된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가 회복되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가정의 주부로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비즈니스 직장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고통과 가시와 짐과 슬픔의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기쁨과 감사와 사명과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옛날에 일하던 거하고 짐 일하던 거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일할 때는 억지로 겨우겨우 다시요 가시와 고통과 짐과 무거운 것인데 이게 우리가 참된 심을 주님께로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감사와 기쁨과 이걸 하니까 일을 해도 마음이 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참된 심을 여러분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불순종 때문에 생긴 고통과 가시와 짐을 다 벗겨주시고 이 시간 사명과 기쁨과 지혜와 아이디어로 참된 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 어떤 심이라고요? 주어진 심 또 어떻게요? 나오기만 해도 주시는 심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수로 성경 제일 마지막 2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박또박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혈류증 여인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참 비참했어요 열두 회를 앓으면서 수많은 가산을 탕진하고 거기 보면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의사들 계시면 용서하시고 수많은 탕진하고 너무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야 내가 뭔가 좀 야 그래 이 여인이 한 일이라고는 무슨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께 무슨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해 드렸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군중을 뚫고 나아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기적과 같은 치유와 변화와 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망행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나오기만 해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순선하게 이걸 다시요 앞에 25절에 이걸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소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혈류증처럼 수고와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해도 주님의 축복 그래서 그 당시 혈류증령 뿐만 아니라 나병원자들 귀신들린 자들 자식을 잃고 고통하는 자들 수많은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해도 주시는 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오기만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로 다 오라 하시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 그 뜻이에요 네가 혼자서 짐 지고 간다고 헤매지 말고 나한테 이 짐을 다 맡기라 지금 이제 여름에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공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도착했을 때 짐을 찾잖아요 백에서 클레임에 가가지고 짐을 찾는데 수화물을 찾는데 가족들과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같이 서서 짐을 찾는데 5살 쯤 되는 어른아이가 아버지가 한 2, 30킬로 되는 큰 짐 백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꺼내요 그러면서 그 짐을 5살 짜리 아이가 그걸 지가 다 찾아갖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컨베어 벨트 올라가가지고 난리 치면 걔는 죽는 거예요 5살 짜리 10킬로밖에 안 되는 애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컨베어 벨트에 큰 짐들이 놓여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대신 짐을 컨트롤해 주시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이제 또 하나 29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쉼은 주어진 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쉼이란 두 번째 쉼은 뭐냐면요 획득된 쉼 배우는 쉼 멍해를 메고 얻는 쉼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주어진 쉼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니까 그 주어진 쉼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주어진 쉼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멍해를 메고 배우는 쉼 배우는 쉼 획득된 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얻어지는 쉼 그걸 얻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더 오래가게 하고 더 성숙해가고 더 깊이 있게 하고 그 쉼을 통한 생수의 강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 다음 맑은 샘의 물이 터뜨려지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멍해를 메워주시고 멍해를 통하여 배우는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답 소리가 좀 작아요 멍해를 주님의 멍해를 갖고 배우는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멍해는 코뚜레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밭을 좀 큰 밭을 가려면 소 두 마리가 힘있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소 두 마리 어깨나 목에다가 이 나무 멍해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멍해는 뭐냐면 주인이 좌할 때는 좌하게 하시고 주인이 우할 때는 우하게 하시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하여 멍해를 소에게 씌워놓은 거예요 자, 멍해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자, 설명을 해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감각이 있으시죠? 소 두 마리 어깨나 목에다가 이 나무를 연결시켜가지고 소 두 마리가 제대로 밭을 갈 수 있도록 아니, 주인의 뜻에 좌우하라는 대로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멍해를 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멍해를 통하여 배운다는 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멍해를 주세요 이 멍해는 좋은 의미에서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멍해는 내가 주님의 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9월 26일 날 9.16 한국교회에 섬규메달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한 교회가 그 당시 5,596명의 우리 사역자들을 섬기는 거고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멍해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멍해였지만 잘 감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스테이도 하고 또 지방에서 올려주신 분들 다 집에 가정에 모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다 했더니 나중에 사랑의 교회 지난 9월 이후 지금께도 계속해서 은혜의 여진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깊은 어떤 수준의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원래는 9.16이 10월 23일로 될 터인데 그 9월 그 근처는 추석이 있어가지고 10월 23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 한 7천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미션과 거룩한 멍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면 저리 가면 저리 가면 저리 가면 이렇게 잘 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멍해의 특징이 뭐냐면 멍해의 특징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주님의 멍해는 쉽고 주님이 지어주신 짐은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멍해와 짐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통하여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처음에 날개를 퍼덕거렸는데 그 어린 독수리가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큰 멍해예요 큰 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독수리가 그 날개가 없다면 어떻게 하늘을 창공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큰 생선 고기 바다 밑으로 갔는데 고기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지느러미가 무겁다고 그래가지고 지느러미를 잘라버리면 그 고기는 죽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날개가 무겁다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리면 하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멍해는 마치 독수리의 날개와 같고 고기의 지느러미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해는... 우선 쉽게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동성끼리 하는 겁니까? 남녀 간에 결혼하는 것입니까? 결혼은 동성이 아니라 남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멍해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난주에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는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을 뵙고 대화를 하는데 참 축복이 됐어요 5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일을 감사하고 그게 제 전달에 대하고 저도 참 기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동성애 50주년 축하한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멍해를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해에 이 어떤 영역에 그게 물질이든 그게 이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태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참 쉬며 사라질 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쉬믄커녕 인생의 재앙과 짐과 고통과 가시가 우리를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해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심은 주어지는 심, 주님을 통해 나아가기만 해도 얻는 심 두 번째 심은 획득된 심, 멍해를 통해 배우는 심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뭐냐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러분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요 마음의 심이 있어요 열 안 받아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이 뭔가 온유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컨베어벨트에 있는 짐을 다 부모에게 맡기듯이 전적으로 시로라기 하나 더 주님께 다 맡기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다 아셔 그게 온유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인데 겸손은 뭐냐 자기 자아를 주장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자기 자아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나는 이 겸손이 있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열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자아가 펄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은 수많은 주의 환경 때문에 막 그 심이 없어요 고통이에요 세상에 심이 없는 이유가 누군가가 여러분 대우 안 해주면 마음이 열받잖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해주고 여러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준다 그래갖고 열받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의 의미가 좀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들이 후배들의 모임에 갔어요 후배들이 갔는데 후배들이 이분을 좀 대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씩씩 거리시면서 그 놈의 자식들 말이야 선배들 대접도 안 하고 막 둘이 열받으셨어요 제가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데를 왜 갑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데를 왜 가느냐고 며느리가 날 무시한다 사유가 날 무시한다 부모님이 날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게 다 마음의 쉼이 없어서 그래요 자 다시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 자아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쉼이 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원유와 겸손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아마 지상에서 마음의 쉼이 제일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괴로운지 날마다 그냥 백성들이 대모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난리 났는데 하나님께서 추록기 33장에 보면요 그날도 추록기 33장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체가 뭐냐 좀 쉬어라 아니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때 사람도 때려 죽이고 열도 받고 막 푹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모세가 참된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쉼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정말 멋진 말씀 민숙이 12장 3절에 다 같이 크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 이겨낸 거예요 이 사람 모세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참석하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참된 쉼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이 쉼을 통하여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봤죠 워라벨, 워라벨, 워크, 일하는 것과 쉬는 게 이게 서로 균형같이 우리는 워라벨이 아니라는 월십 앤드 라이프 밸런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쉼을 얻었습니다 물론 여기 해석이 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오늘 마태 21세기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겸손과 온유로 무장된 참심이 있는 이번 여름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여러분 참된 쉼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에도 쉼이 없고 밤에도 쉼이 없는 이 만성 피로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한 진정한 쉼을 허락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만 나가면 얻는 그 쉼의 대상자가 되기 하여 주시옵시오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해를 메고 배우는 쉼의 대상자가 되기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삶의 그 큰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로 지치고 고생한 많은 분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이 여름에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그 엘리야가 나중에 쉼을 얻고 난 다음에 방전된 영혼이 강력하게 충전된 것처럼 오늘 육신과 영혼의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외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